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하늘에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종일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좁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6도, 포항 18도, 경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포항 23도, 경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